안녕하세요 텔론입니다 오늘은 마인 그래프트 한번 할 건데요 갑자기 녹화를 켠 이후 1시간 정도? 2시간인가? 새로운 철광을 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러다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뭐냐 했더니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허허허허허 여기가 뭐 애들이 폐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폐광은 웨이플 폐광밖에 모르는데 크흐 여기에 조니어블동나오? 흐흐 이곳이 어딘지 오늘 제가 그 뭐라고 하냐 막 유튜버들이 그런 거 하지 않아? 페어 탐험 어 여기가 어딘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곳을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조용히 이곳은 없나보군요 개미의 소리가 들려요 거미 새끼 뭐야 이거 야 때리지마 거미야 때리지마 개색! 거미새끼야? 거미새끼야 이씨 하하 거미양반 그러지마셔 왜 명을 재촉하시나 어차피 뒤질거는 오야 오 뭐야뭐야뭐야 오 conscience 거미새끼 сум 아니 미친놈들 간지법지도 않는 안탄다 가위를 만들었어야 됐네 가위 지금도 만들 수 있지 않나? 나무 어떤 새끼가 안 가져왔어 여기 그냥 탐 마다가는 정신 나갈 것 같애 길 표시 해놨으니까 일단 갔다오자 집에 제가 지금부터 집 가는 브이로그 찍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띠로따라 띠또다 띵동땡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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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새끼야 하지마! 그냥 위로 파고 나가자 으악! 뭐야 뭐야! 라퓨타 찾으라고? 위로 뚫어서? 아 씨바 꼭 그래야 돼 지금 내가? 여기가 어디인겨? 씨바 여기가 어디인겨? 그 대충 느낌이 보니까 여기쯤 하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곳이요 이 씨발로 어디여! 야 다시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 어딨어 대신쉐기 어헝? 아니 아까 그건 어디갔어 레드라이트 삽 도와줘 띠라리로록 또로로로록 띠라따따따따 안되겠다 내 집을 찾는 방법 알아됐어! 버 dass 일단은 이 문명에 적응하자 죽으면 안 돼 います 나 침반 만들거야 그래 아 aqu포 나침반 나침반 오오 이건 귀하군요 그 곳이구나 대충 이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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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군요 도 fitting 그렇죠 밀만 일단은 흙을 존나 캐 이거 왜 파는지 알죠? 흙을 왜 파는지 그만 캐도 될 듯 멀었어 중간에 떨어진다니까 걸어갈려고? 걸어갈려고 이어야지 집까지 나 집 안으로 하늘 걸을건데 뭔소리야 아 이걸로 집 만들려는줄 알았어? 아니야 잘 보세요 이제 이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간다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반대방향 아니냐고? 맞잖아 여기야 여기 반대방향으로 가야된다고? 그럼 여기 아니야? 이거 맞잖아 이 빙신새끼 거의 다 왔다 얼마 안남았다 어? 시발 이걸 보여요? 처럼 아니고 보여요 혹시? 나아 라피타는 살아있다아 하늘 썸은 있다아 하늘 썸은 있다고 라피타 야 야 야 어떻게 야 이 지랄이다 지랄 진짜 지랄이다 뭐야 이게 그러면은 이제 레일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레일 빠르게 갈려고 하면은 그런거 해야된다고 했잖아 금이 필요하다고? 금 많이 필요해?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? 시뻘 이제 이제 못만드네 흐흐흐흫 후어어오 흫흫흫 pillars 보 decrease 어? 봤다 캐플를 만들어야 하는데? 에구 깜먹 같다 상자에 철 있다고? 어깨만 해봐 둔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딴딴딴 둔두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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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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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맞다! 카피를 만들어야 되는데.. 그게?! 깜 printing.. 상자에 철 있다고? 어디ern Folge 둔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따따딦 다닌 둔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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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없쓰 없饍U 없야 두두두두두두두두 어 Op Op 서 두우오outer 됐네!!! 오오 ....됐다 가볼까? 따라따라닷 따라따라닷 아 이거 레이일 레일 세워야겠다 깔면서 가자고? 됐어 millennium 했 Frankfur 한번만 타볼까?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따라따따따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려줘 으허헣 이거 안보일때쯤에 해야겠다 으어... 아아!!!! 하어... 씨발 멀었어 일단 갈수있나와 볼까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재해 웃뒀다 흐흐흐흐흐흐흐흐 헉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interrog잖아 잘 demais더아 야어가아 다시 가 keinen아악 Our andra 따로다로 Glad 재밌껏 dancing 다시 가자 아 맞다 잠자야되는데 다시가자 야! 노을이 지고있어 엄청난 풍경이야 그만! 그만! 그만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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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구나! 여기가! 흐흫 이씨 아이 거 물 대는 줄 알았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가야지 떠다니는거 보소 재밌다 어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끄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 그 그 주크박스 주크 노래 너무 궁금했어 야 이제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다 텔론 대단해 나 음반 있음 깝치지마셈 도리 근데 그만잡아야지 도리가 안들리잖아 이제 도리 지금 지린다 지금 지린다 야 부츠 사라지나? 잠깐만 빨리 안찾으러 가면? 부츠야 아야 저 없어졌나? 노래 왜 계속 들려 강력아이즈 어디 가냐고? 내 기억을 더듬는 중이야 여기가 맞나? 야아아아아악! 아니 안된다고! 왜 왜 소화가 안돼! 야 이거! 아니야! 하하하하하하 안되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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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으으으으으읎 ㅋㅋㅋㅋㅋ 아니 의도 한 게 아니라고 물 삭아 달려 한다고 pools 물이 거기있다고 어? 정확HE 굿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사라졌나 이제??? 시간 지나면 사라짐 시발 진짜 시발이다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욕 주리려고 했는데 이건 시발이야 이미 사라졌는데 뭘 그리 찼냐고? 저도 사라지게 해줄까? 오늘 여기까지 끝 시발 노래나 다시 들어야겠다 노래 왜 꺼짐? 노래를 듣고 싶은 자 점프맵을 해야 된다 그냥 듣지마 듣고 싶어 그 노래를 듣고 싶다고 됐다 어? 음반 어디감? 아니 음반 어디갔냐고 노래 한 번밖에 못 들었다고 어? 역했다 아이씨 다시 올라가야 돼 흐흐흐흐 노래 다시 듣고 싶었다 능 다 들었다 휴 야 집이 집에 오래뒤에 후룹라이드는 있구 좋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흐 containers 끝 혜 McCarthy 히히히히히 llega 다음 영상에서 relacion 감사합니다.